오늘 사장님 올유 렉스턴 블랙입니다. 최고 상향이고요. 차 잘 나왔네요. 지금 보니까 돌을 열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닫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. 차 괜찮습니다. 지금 차 뽑자마자 바로 가지고 오셨습니다.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. 이 차량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칸 저희 제품 장착하셨던 고객님이 작년에 오셔서 서울 시내에 들어갔을 때 칸이 주차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드셔서 이번에 차를 교체하시면서 이전 장착하러 방문하셨고요. 이전 장착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지금 현재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N타입 하나 그리고 무동력 중통 하나 탄 배기 하나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이렇게 이전 장착하실 거고 파워 고스트 냉각수 지금 기존 냉각수보다 1.5배 더 효과가 나오는 업그레이드된 제품 2병을 오늘 첨가를 2병을 하겠습니다. 어차피 저희 제품의 효과를 다 보셨기 때문에 타보시고 전화받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16kg 나왔는데요. 아니 가만히 있어봐. 그러면 지금 새 차 뽑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매장 올 때 저 포천 쪽에서 올 때 평균 연비 9kg 찍었던 거 9에서 10 찍어 찍었던 게 지금 16kg 나왔어요. 이전 장착하면서 달고 아직도 못 갔어요 지금 아 막혀요 길이? 아니 아니요 뭐 다시 이거 썬팅하는 데 가가지고 뭐 다시 한 번 뭐 아니 왜냐면 전에는 케어 없이 그냥 주말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집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잠겼거든요. 네네네 근데 안 잠기더라고요 카센터 가니까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했더니 영업사람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면 다시 썬팅하는 데 가서 뭐 스위치를 잘 먹고 봤나 안됬나가 보다 그래서 다시 가버려요 네네 그때는 이제 14kg 나왔거든요. 선단인가 선단 아이씨? 네네네 거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9kg 찍었던 게 지금 우리 거 장착하고 16kg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? 평균 연비를 네 이제 여기 별래 와가지고 진접하고 태계원 나가는 길 거기인데 집에 가면 한 17kg 나오겠는데요? 이게 엄청난 겁니다.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계기판에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타보시고 또 전화주시고요. 네 집에 도착하면 17kg 나오면 다시 찍어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복합년비가요. 살인이 11.1이거든요. 이게 원래가 원래 재원이 맞아요. 복합년비 그러니까. 근데 17kg 찍었네? 네 지금 이제 호평 IC에요. 이제 여기 아 그러시구나. 그럼 막혔다는 얘기네. 아니 안 막혔어요. 안 막혔어요? 그냥 내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네 100 이하로만 다니니까 그렇게 나오고요. 근데 집에 가면 한 18kg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사장님 네 그 방세차에 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세차에 달아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사장님은 지금 뭐 위속증관계하고 우리 고스트팩하고 고스트 냉각수 라파 플러스 원투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만큼 나온 거니까 효과 많이 보시네요. 그래서 18kg 가면 사진 하나 다시 보내드릴게요. 네 고맙습니다. 사장님. 네 들어가십시오. 네 네 네 네